광주, 서구 풍암동 금당산 길목에 벽화가 그려져서 오가는 주민들에게 즐거움을 주고 있습니다. 김정원 시민기자입니다. 광주, 서구 풍암동 역사문화가 담겨있는 금당산 병풍벽화가 있는 것을 찾아가 보았는데요. 금당산의 자연경관과 풍암호수공원의 모습이 벽화로 만들어져 풍암골의 옛 모습과 현재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. 대부분의 벽화를 보면 페인트를 이용하여 그림을 그린 것을 봅니다. 하지만 풍암동 벽화에는 플라스틱을 이용하여 디자인을 하고 볼트로 고정해서 만들어내 공예작품을 볼 수 있습니다. 풍암동은 옛 친한 마을과 윤리마을로 자연풍강이 아름다운 장소였다고 합니다. 금당산은 병풍처럼 두 마을을 감싸고 있는 모습이며 전해오는 설화와 문화유산을 가득 담고 있는 마을이라고 하는데요. 풍암동은 신한과 울리 두 마을은 주택단지로 바뀌면서 문화와 역사가 사라지는 것이 아쉬워 금당산 병풍벽화를 계획했다고 합니다. 병풍의 작품을 보면서 옛 마을 이야기로부터 풍암호수공원, 장미공원, 풍암단풍축제, 해맞이 떡국 나눔 행사, 당산제, 월드컵 사강신화를 작품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. 자연과 문화가 어우러진 옹벽의 예술작품을 보면서 산책할 수 있는 금당산이 있어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있다고 합니다. CNB 시민기자 김정은이었습니다.